아, 어떻게 당장 다음 달까지 규정을 뺍니까? 코치님이 왜 없는 살림에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널 키워야 되냐? 너 왜 그래, 진짜 왜? 나 너 때문에 심장 쫄려서 지금 일을 못하겠다고! 그럼 쫄릴 거 없이 까자고! 잘 됐어. 남자라도 잘 잡아야지. 에라가 넌 줄 알아? 저 새끼 진짜 별걸 다 하네. 차 빼! 저거 또 시작이네. 너 에라씨가 선 지키라고 했지? 나 같은 공식 남친이랑 그거 완전 웃긴 놈이네? 너 왜 자꾸 우리 무빈씨한테 농농거려? 쯔위에